한국 프로야구 역대 가장 많은 계약금을 받고 입단한 타자는 누구일까요? 1위는 1999년 당시 5억 7천만 원을 받고 두산베어스에 입단한 강혁 선수입니다. 신일고 시절부터 천재 타자로 명성이 높았던 아마추어 최고의 타자였던 강혁은 대학 진학과 프로 진출 사이에서 파동이 있었고 그 여파로 영구재명까지 당하게 됐는데요. 대학 졸업 후 실험야구에서의 활약과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영구재명이 철회되며 두산에 입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무베트 적응 실패로 아마추어 때만큼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2위는 2021년 5억 원의 롯데 자이언츠에 입단한 나승협입니다. 덕수고 재학 시절 MLB 진출에 가까워 보였던 나승협을 롯데가 2차 2라운드에 지명했는데요. 당시 코로나로 인해 메이저리그 국제 자유계약 시장이 불투명하게 되는 등 여러 상황이 겹치며 롯데와 계약하게 됩니다. 2021년 드래프트에서 덕수고는 9억 원의 키움 장재현과 함께 역대급 계약금을 받은 선수 2명을 동시에 배출했습니다. 공동 3위는 4억 5천만 원의 계약금을 받고 입단한 두산베어스 김동주 SK와이번스 정상호 KT위즈 강백호입니다. 김동주가 1998년 정상호가 2001년에 받은 금액이라 2018년에 강백호와 비교하면 당시 기준으로는 훨씬 더 큰 금액이었을 텐데요. 정상호는 기대치에 비해 조금 아쉬운 활약을 보였지만 김동주는 역대급 우타자로 거론될 만큼 기대치에 걸맞는 활약을 했죠. 앞으로 강백호 선수가 쌓아갈 커리어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